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헤븐니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에베소서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바울은 성사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체험한 자는 눈앞에 있는 환경 속에 그리고 각종 문제와 사건과 지금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단에서 해문이 블레싱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문이 블레싱이란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하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사미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상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축복은 제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보혈의 피로 제사함의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오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성사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사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인지를 알고 우린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무슨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응답받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치심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글소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리뽀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디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에 청정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분리 블레이싱이라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인치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종 문서와 계약에 찍는 도장은 그 계약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 계약은 불변하고 또 유효하고 진짜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노마사에서는 가축에 불을 구운 우리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신의 소유임을 또 확인했고 심지어 노예들까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치심은 유효하고 또 완벽하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완전히 인치심의 축복을 바탕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축복을 놓치면 자꾸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그 누구도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해분니 블레싱을 온전히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남은자, 순례자, 전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의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해분니 블레싱은 보증의 축복입니다. 이 보증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또 사거나 할 때 미리 보증금을 주어 매매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 기여 이 영생의 축복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적 축복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행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분이 블레싱을 체험하면서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또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안테나로 먹지게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분이 블레싱을 주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영광의 찬송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분이 블레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속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단 전에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현장에 가면 그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키오케처럼 또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해분이 블레싱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쌤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